시간 여행 같은데 어디까지 가면 계실까 어 끝도 없어 이게 177m라고? 하하하하 보아 짱 와 선배님 보아 짱 와 선배님이다 보아 짱이다 아 반가워요 선배님 아 잘 되셨어요? 아 반가워요 선배님 야 잃어버린 30년 만에 만난 난 남매 같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게요 저희 맨날 문자만 주고받다가 아 그니까 네 뭐 얘기는 많이 들었어 뭐 저 드라마도 한다고 그러고 또 영화도 찍었고 네 안 덥니? 아 더워요 엄청 더워요 좋지? 아 감사합니다 1분만 이러고 있어 좀 시원하지? 네 아 이게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선배님의 30년 만에 만난 남매 같아요 하하하하 물 앞에서 하하하하 여기가 패턴이래 하하하하 다 지내셨어요? 응 내가 보아 짱 노래를 넘버원 부터 해갖고 아틀란티 아틀란 티스 소녀 네 네 어둠 속에 오우 네 얼굴 보면 이거 네 넘버원 넘버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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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오늘 들었어요 응? 보고 있어 보고 싶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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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참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저희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네 나는 좋은데 보아가 불쾌할까 불쾌할까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안 불쾌해요 그니까 송중기씨 불러주세요 송중기씨 불러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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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씀 안 하셨 거야 두 분이 친하시다고 내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하하하하 연결이라면 한번 하자 네 진짜요? 응 우와 근데 어떻게 친하세요? 하하하하 아니 나하고 나이차도 얼마 안 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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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송중기인데 준기로 낼 수 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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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. 네? 어, 준기야 네 엘리베이터 가 listening 아, 지금도 엘리베이터야? 네, 괜찮습니다 아, 예, 너, 네 목 소리를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네 어, 어, 너한테 전화를 했어 아, 지금 녹화 중이세요 아니 녹화는 아니고 뭐 촬영 중인데 예 그래서 전화를 너한테 선뜻했다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 드라마 촬영 어떻게 하시고요? 아니 지금 드라마 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? 누구게? 어... 선배님 목소리 좋으신 거 보니까 가수인 거 같습니다 여자 아이돌 벅! 너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니? 어 맞습니까? 너 지금 나 어디서 보고 있어?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인사나 서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아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?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있어요 선배님하고 모두 가 네 저희 오늘 둘이 데이트해요 두 분이세요? 네 진짜요? 네 이상하냐? 이상한 건 아닌데요 선배님 아니 보앗짱이 네 연기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송중기래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된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저 착한 남자도 다 봤고요 늑대 소년도 영화관 가서 돈 내고 봤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그 보앗씨 눈이 반달이 됐다 반달이 반달이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준기야 우리 저 며칠 있다 보자고 수고하세요 네 네 준기 화이팅 네 아 오시지 그냥 하하하하 저 목에 몰렸어요 지금 진짜? 여기랑 여기랑 어디야 어디? 여기요 잠깐만 어우